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연으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북승준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지자들과 좀 오프라인 모임 겸해서 뒷풀이 자리를 가졌는데요. 그때는 좀 돌아가면서 그 저희 수상생원님들의 현재 포트폴리오 사항에 대한 것들 또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자기 자산 현황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데 좀 시간이 좀 물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회원님도 고민들 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북승준님은 27년간의 경험과 어떤 투자 전략 그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부동산에 하나도 없어. 심지어는 무주택자야. 그런 상태로 된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건 제가 또 북승준TV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27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제가 세운 저희 투자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전략을 그대로 알고 있다는 가장 하에 알고 있다는 가장 하에 그러면 저는 지금 무주택자를 하더라도 시청자분들 누구보다도 가장 빠른 시간에 자산을 키워갈 자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키워갈지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청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저는 내 집만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저는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시키고요. 이 자산 증식을 굉장히 빨리 증시시킬 수 있도록 자본소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노력하는 시간보다도 자산이 성장하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는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청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상승장을 준비하면서 공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알게 됐고 깨닫게 될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부동산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상승과 하락이라는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시점이 이 시점에 예를 들어서 이때 투자했어. 2년 뒤에 팔려고 하는데 이때가 돼버렸어. 이건 손해면 돼, 손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타이밍이 이때 지금 공부를 했어. 근데 내가 투자하는 건 이때 투자했어. 또 팔다 이때 팔아. 또 손해.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고 그 시점이 투자 시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상승장이 아직 아니야. 그러면 상승장이 나타날 때까지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시장을 분석하고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키우려고 한다 하더라도 장이 오지 않으면 절대 자산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한 방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 지금도 투자해야 된다. 매번. 작년도, 재작년도, 올해도 계속. 지금은 부동산 투자의 적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럴 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준비한 시점이고 다만 전략적으로 내가 극급매 물건을 잡아서 행동을 해야 한다. 이건 다른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략에 대해서 나도 몰라. 부동산은 몰라. 근데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준비한 시점.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를 잡아. 근데 고기를 그냥 잡을 수도 있지만 내가 기다리면, 길목에 기다리면 고기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고기가 오기 전에 내가 계속해서 그물을 쳐. 근데 안 잡혀. 왜? 지금 고기가 없으니까. 힘이 다 빠졌어. 이제 못하겠어. 그때 고기가 우르르 지나가. 그럼 나는 놓치는 거야.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냐 되지 않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보면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성향상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패합니다. 조바심 갖고 있는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뭐든지 사야지 직성이 풀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의 후회를 합니다. 왜? 시장에 날 맞춰야 되는 건데 시장에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가 준비하면서 무슨 공부를 할 거냐. 시장이 시작되면 어떤 물건이 가장 오를지 그럼 어떤 물건이 가장 오를지 이거는 과거에 똑같이 상승했을 때 가격이 높았던 물건이 어떤 물건이었는지 그 물건은 왜 높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복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아 그렇다 한다면 이 물건이 앞으로 상장에서는 매가 상승폭이 더 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Y로 시작된 게 내 스스로 마침표가 있어야 돼요. 마침표가 물음표가 있는 상황에서 마침표가 아닌 물음표를 갖고 투자한다. 이거 개바살 납니다. 개바살 나요. 이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러면 이 물건은 어떤 타이밍에 들어갈 것인지 어떤 입지를 볼 것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공부한다는 겁니다. 상장에 대한 부분 이걸 놓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지역을 가고 전혀 다 의미 없습니다. 제가 무주택자로 간다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왜?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시행착오가 없다니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산을 키우는 거라니까요. 그 한 방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라는 겁니다. 저는 연극배우 중에서 무명기간을 오래 했지만 무명배우를 오래 했지만 어느 한 방에 하나에 탁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유명이 되신 분들이 유명한 배우가 되신 분들도 많죠. 저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기회의 기회의 기회를 얻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얻을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상장이 시작이 됐어. 내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타이밍의 초기 단계에 들어왔어. 그때는 저는 부동산 개수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틀어서 최대한 늘릴 겁니다. 늘려서 처음에는 자산을 키울 거고요. 그 자산으로 저는 상장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쭉 붙여 가버릴 거예요. 일단 제 경험상 상장에서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방법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일정 부분 상승이 돼서 상승의 폭등이 시작되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시작하겠죠. 그럼 그 전에는 개수를 늘렸어요. 양적 확장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질적 성장을 위해서 개수가 아닌 똘똘한 물건으로 갈아탈 거예요. 내가 다섯 개 했다. 그러면 다섯 개를 주고 이거를 두 채만 갖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아탈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규제가 된 이유에도 가격은 상승합니다. 상승하는데 나중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져갈 수 있는 똘똘한 두 개 그러면 이때는 상승장에서 폭등장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가액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륙지에 있는 아파트만 아파할수록 가액 상승폐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이것도 타이밍을 그래서 배워야 돼. 타이밍을 알아야 돼. 어느 타이밍에 갈 것인지. 마지막으로 상승장의 끝자락. 항상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 있고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 있는 것처럼 상승장 끝자락이 왔어. 이때는 저는 아까 두 개가 있다. 그럼 실고지 하나를 두고 이건 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팔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꼬마필딩 서울 같은 경우에도 5억 정도면 꼬마필딩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팔아서 꼬마필딩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하락했을 때 하락장 했을 때 내 물건의 가액 하락을 맞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아타겠다는 거예요. 전 수익경 부동산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가액 상승장 부분을 이어간다고 이해할 겁니다. 어차피 실고지 물건은 하락장을 한다라도 내가 팔지 않아. 팔지 않으면 하락이 없어. 팔지 않으면 상승이 없어. 하나의 상승과 하락의 그래프일 뿐이지 내 손에 쥐어진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실고지는 계속해야 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죠. 언젠가는 갈아타겠을 때까지는. 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내가 사거나 팔 수가 있는데 굳이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이걸 보유혈표가 있겠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저는 아파트보다는 수익경 부동산 꼬마 빌딩에 대한 부분 꼬마 빌딩에 대한 부분을 빌딩으로 이런 식으로 가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라도 가장 빨리 자산을 키우고 경제적 자유에 대한 부분은 누릴 것 같다. 제가 만약에 무주택자이고 지금 부동산이 하나도 없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저의 투자의 기준과 원칙과 전략 그대로 있다는 가정하에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저는 누구라도 가장 빨리 다시 경제적 자유인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경제적 자유인에 대해서 꿈을 갖고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부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이 아파트가 좋네 이게 좋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상장에서 오르고 하락장에서 떨어지고 그게 계속 반복하다 야 부동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나이는 들어가는데 걱정을 하고 이런 것들 계속 저는 반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17년 동안 부터장 멘토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제가 말씀드렸던 플로우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타이밍을 볼 수도 있는 것도 어떤 아파트 갈아타는 것도 이런 경험이 누적돼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방향을 알려준 사람 저는 그런 방향을 알려주지 어떤 지역 어떤 단지를 찍어주는 이런 방향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기준과 원칙의 방향을 알려주면 굳이 제가 찍어주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찍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할 거면 제대로 확실히 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